지금부터 Code Igniter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de Igniter를 설치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이 Code Igniter를 구동시킬 웹서버 그리고 PHP, MySQL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MySQL이나 웹서버는 다른 제품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치 말고 엔진엑스나 또 다른 웹서버를 쓰셔도 되고 또 MySQL 대신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PHP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도 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웹서버를 설치하고 이런 환경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여기 링크를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웹서비스 만들기 실습편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파치 수업을 들어보시면 여기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치를 설치할 때 같이 MySQL, PHP도 설치하는 것들 방법에 대한 수업들이니까요. 이걸 보시면 이 웹서버를 여러분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제가 각각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이 경로, 여기 윈도우로 들어와 보면 예를 들면 밑에 가보면 다큐멘트 루트는 이곳이다 라고 하는 이 경로에다가 코드 이그날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마다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서버마다 이 경로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코드 이그날터 수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코드 이그날터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코드 이그날터를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여기 다운로드가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 서버에 접속해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에 걸려있는 링크를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서버에 쉘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저의 코드 이그날터가 설치돼서 서비스가 될 서버로 서버에 쉘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slash bar slash ㅇㅇㅇㅇ의 htdoc에 해당되는 다큐멘트 루트가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다가 코드 이그날터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겠습니다. w캐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 이그날터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래서 ls-al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 파일은 zip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큐멘트 루트로 접속해 있는 상태인데 이 다큐멘트 루트에는 기본적으로 아파치가 제공하는 인덱스.html이나 여러가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언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만약에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압축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언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라고 하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codeigniter underbar 2.1.3이라는 디렉터리에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소를 쓰게 되면 바 따따따따 밑에 codeigniter underbar 2.1.3이라는 디렉터리 안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deigniter 2.1.3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바 따따따라는 다큐멘트 루트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mv codeigniter 그리고 별표 그리고 점을 치면 codeigniter 2.1.3이라는 디렉터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을 현재 디렉터리로 이동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ls-a를 해보면 이렇게 파일이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codeigniter 디렉터리로 한번 가서 볼까요? 파일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mv, move 약자입니다. mv 명령을 통해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바깥으로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odeigniter 2.1.3이라는 디렉터리를 삭제를 해주고요. 이건 디렉터리이기 때문에 삭제할 때는 마이너스 r 옵션을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파일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codeigniter의 코드만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정상 잘 설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이 서버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서버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192.168.0.96이라는 IP를 쓰고 있는데요. 이 IP로 접속을 했을 때 저처럼 welcome to codeigniter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설정, 설치는 잘 마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컨트롤러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이 codeigniter의 체계에 따라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